내부리 내부리 빨리 자 어이구 피조개 골뱅이가 하나가 보입니다 오이씨 네 안녕하세요 포시즌 요시TV 요시입니다 네 오늘도 야간에 구봉도로 해로지르로 왔습니다 오늘은 제법 사람들이 많이 오셨네요 지난주에 골뱅이 를 좀 줍고 소라도 좀 줍고 해서 날씨가 따뜻해서 좀 많이 나왔는데 네 오늘 역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해로지르로 많이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네 뭐 얼마나 잡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무리해서 그런지 감기가 걸렸는데 목소리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컨디션은 나쁘진 않으니까 열심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소라가 한 마리가 숨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사이즈가 얼마인가 얘는 조금 작네요 소라가 요거는 방생 곰뱅이가 있는데 아직은 좀 작습니다 여기껀 곰뱅이가 있는데 아직은 좀 작습니다 여기껀 골뱅이들이 아직 이렇게 좀 쌓여지지 않나오죠 아휴 또 이동하겠습니다 큰 골뱅이 찾으러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작은 사이즈 소라 애매모호한데 요것도 어렵하라 더 커서 와라 자 먹을만한 소라 녀석 하나 나왔습니다 아이고 오늘 첫 수확몰이 소라가 되네요 개불구멍인데 개불이 개불이 한마리 자 나왔습니다 좀 터지긴 했는데 자 그래서 개불 한마리 개불구멍이 엄청 많은데 아휴 개불은 힘들고 곰뱅이부터 자 골뱅이 하나 자 여기도 골뱅이 무덤입니다 자 골뱅이 무덤 보이세요 골뱅이 보이죠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좋죠 아이고 개불이 이렇게 또 나와있네요 너는 왜 이렇게 나와있냐 개불 오늘은 개불을 또 잡습니다 자 여기도 소라가 아이고 괜찮은 녀석 소라 하나 또 죽습니다 여기도 있는데 저는 죽은 거겠죠 오 골뱅이 엄청 큰 왕골뱅이 물에서 예쁘게 있습니다 자 반갑다 아이고 예쁘게 쏩니다 자 여기서 골뱅이가 한마리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골뱅이 예쁜 녀석입니다 자 요거는 조개인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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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조개 까요 이건 하 잡히긴하는데 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읤 깨질까봐 조심조심히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무슨 조개길래 이렇게 있냐? 잘 안보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게 돌조개인가요? 돌조개 하나 좋습니다. 이거는 어이구 피조개 피조개도 하나 골뱅이 하나 더 봅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네요. 보겠습니다. 골뱅이가 얼마나 사이즈가 됐지 아이고 이것도 사이즈였습니다. 골뱅이가 한 마리 자 나옵니다. 어휴 개불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나와 있냐 개불아 자 여기 피조개 이렇게 숨을 쉬고 있네요 여자들이 여기도 수상적인데 뭘까요? 그렇지 골뱅이가 수상적개 한 마리 나와줍니다. 여기도 한 마리가 수상적개 있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그렇지 그렇지 자 여기도 한 마리 여기도 골뱅이가 하나 보입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떡주개를 먹고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내가 데리고 가마 여기도 한 마리 빨간색이 있죠? 그래서 쭉 빨간색이 보였을 때 이렇게 잡아빼면 됩니다. 어 안돼 여기저기 힘주지 말고 좀만 나오면 안되겠니? 아 흠 힘주지 말고 아 휘 힘구만주고 쉬지 말고 쭉 나와주련 틔켰습니다 많이 잡지는 못했는데 일단 한번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잡은 양입니다 골뱅이, 개불, 피조개, 돌조개라고 하죠 돌조개, 소라까지 조간은 이만큼 되겠네요 지난 물때에 비해서 조금 적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재미있게 해주시라고 갑니다 낙지를 보고 싶은데 낙지를 턱 못 보네요 낙지를 언제 볼 수 있을지 아이고 낙지야 언제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일단 요렇게 하고 아마 이 작은 것들, 소라는 3개, 4개 이정도만 갖고 가고 나머지는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힘들지만 그래도 구벙도에서 재미있게 해루질하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지난 물때 생각하면 이제 올 시기다 싶었는데 또 이번 물때는 또 생각보다 안 좋은 조각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포시즌 요시티비의 요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